너는 요즘 어때 하루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야 일을 하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이유 없이 떠올려보네 나는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벌써 빠져버렸나 봐 꿈에 속까지도 원하는 걸 보면 장난 같은 건 아닌가 봐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너의 한마디 한순간이 소중해서 아껴주고 싶고 나만 보고 싶어서 쓸데없는 질투 만들어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괜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못 다가가 울다가 더 지쳐가도 눈들면 보고 싶은 이유 좋아해서 그래 매일 눈치만 보는 대화도 몰라 우리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당연한 일상이 돼버린 걸 보면 자존심 따윈 버렸나 봐 우연이라 생각하겠지 우리 가끔씩 마주쳤던 거 하지만 난 생각보다 힘들었었어 항상 널 찾아다녔거든 좋아하면 원래 다 이렇다던데 괜히 한숨만 나왔다 또 네 생각에 웃다가 울다가 혼자 지쳐가도 눈뜨면 보고 싶은 이유 오랜 시간 더 힘들 거라도 상관없어 결국 내 품 안에 아닌다던데 아닌다던데 다 이런 건가 봐 모든 순간에 네가 자꾸 나타나서 네가 자꾸 머리를 닫아서 다려보면 눈치 없이 웃는 내가 보여 내 맘 느껴지면 사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은데 내 맘을 전부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놀기만 하네 놀기만 하네